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세번째 섹션입니다. 자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건데 자바도 마찬가지 코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구요.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의 클래스 좀 볼게요. 자바는 모든 코드를 클래스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요.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가장 먼저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메인 메소드가 c언어에서의 메인 함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구요. 클래스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멤버라고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위쪽에 있는게 속성이고 아래쪽에 기능을 나타낸 것을 메소드라고 했는데요. 이 둘을 통틀어서 멤버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클래스는 틀을 제공할 뿐 데이터는 객체를 통해 확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로 인스턴스화된 요 인스턴스들 안에 여기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좀 살펴보면 여기 클래스라는 키워드 나와있구요. 이름이 적혀있죠. circle 이라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점점에는 실제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게 맞아요. 지금 약식 표현을 한 겁니다. circle 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public, 클래스, public이 뭔지는 나중에 나와요. class hello world 라고 있습니다. 클래스를 생성했는데 이름이 hello world 인거구요. 여기 안에 보면 public, static, void, 어쨌건 main 이라는게 보이죠. 그러면 이 circle하고 hello world 중에 hello world 클래스가 먼저 실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틀이에요. 넘어가서 클래스의 구성도 좀 보면 일단 멤버 변수라고 나와있죠. 이게 속성의 개념입니다. 멤버 변수, 객체가 가지는 모든 상태나 수치, 성질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구요. 시언어에서의 구조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객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정보 운릭을 실행해서 사이드 이펙트,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나올 거에요. 멤버 메소드, 이건 기능이죠. 객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산이나 제어 요청 행위를 의미하고요. 시언어에서의 함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체와 함수가 합쳐져서 클래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요청이 필요한 메소드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메소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코드를 실제로 한번 보죠. 써클 클래스를 실제로 이번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써클 클래스, 중괄호, 여기 아래쪽에 중괄호가 있죠. 해서 이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하네요. 더블 타입 변수, 더블 타입 변수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메소드 나오죠. 보이드, 볼륨 해서, 괄호, 중괄호가 있죠. 볼륨 메소드가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함수랑 형태가 똑같죠. 원의 부피를 출력하고 있어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써있는데 이게 자바에서의 출력 메소드입니다. 시연어에서는 프린트 F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출력을 하는 메소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까지만 하면 출력을 하는 거고요. 출력하고 줄 바꾼까지 하려면 프린트 LN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도 있습니다. 서식에 의한 출력, 프린트 F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은 접근, 제어자, 제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느 수준까지 접근을 제한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패키지, 하위 클래스, 자신의 클래스 순서로 접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접근 제어자의 종류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모든 위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디폴트나 생략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패키지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구역을 임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요. 뭐 이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키지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하고 자신이 뭔가 물려준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고 프라이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 상속을 줬든 안 줬든 자신만 쓸 수 있는 자신의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코드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아까 봤던 서클 클래스죠. 이 변수 앞에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이 서클 객체 바깥에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베이트가 붙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메소드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위쪽에 보시면 얘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베이트든 뭐가 안 써 있어요. 생략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디폴트라는 얘기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생성자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메소드 중에 생성자라는 키워드가 붙은 게 있는데 한번 보죠. 생성자 메소드의 정의.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고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돼요.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해서 생성자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그리고 별도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사용자가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생성자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써 있고요. 객체 생성 시 멤버 변수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에 생성자 메소드에서 처리하면 효율적이겠죠. 생성자 메소드명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요. 보통 메소드명은 클래스명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his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자바에서는 클래스 자신에 포함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토큰이라고 되어있죠. 이 키워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 내부에 있는 매개변수, 지역변수 등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길동이가 있었어요. 근데 인천 안에 송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송도라는 클래스가 이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길동이 있어요. 자 일단 인천 지역과 송도 지역은 엄연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길동과 이 길동은 다른 길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송도에서 이 길동을 부를 때는 그냥 길동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서 인천에 있는 길동을 부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합니다. this 클래스 점 길동 이렇게 하게 되면 송도가 아니라 인천에 사는 길동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 자신 클래스 자신이라는 개념이 this라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드를 보면서 또 계속 볼 거예요. 넘어가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하나의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러 메소드를 사용할 때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름이 같아요. 메소드인데 메소드에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인수 유형과 개수가 달라요.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오버로딩은 생성자뿐 아니라 모든 메소드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코드 분석도 귀찮아하시면 안됩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면 위쪽에 서클 클래스가 요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 클래스가 요만큼 있는 거거든요. 순서상으로는 서클이 위지만 아까 배웠듯이 메인 메소드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1번 실행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 문장을 일단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바를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서클은 타입이에요. 타입인데 클래스 명하고 같죠. 그러면 이 서클의 인스턴스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서클의 인스턴스를 그리고 이름이 C1이죠. 여기에는 서클의 인스턴스를 담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new 나왔습니다. new라는 거는 뭔가 새롭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서클은 괄호가 열려있죠. 이거는 클래스 요 해당 클래스를 찾아가서 생성자를 호출하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봤더니 서클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인수로 판단합니다. 보니까 인수가 실수 인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서클 메소드 중에 실수 인수를 받는 매개변수가 있는 걸 찾아요. 얘는 인수가 아예 없고요. 정확하게는 매개변수죠. 매개변수가 아예 없고요. 얘는 매개변수가 딱 실수받는 매개변수가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클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5.0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디우스에 5.0이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얘가 아니라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5.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봅니다. this.radius라고 되어 있어요. this.radius는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 자체 멤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데요? 지금 현재의 레디우스 이 지역에 있는 레디우스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 결국에 여기에 5.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c1 객체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c1 객체는 레디우스 값이 5.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볼게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 new circle 마찬가지 똑같은데 안쪽에 인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를 받아야 되는 얘는 실행이 안 되고 인수를 안 받아도 되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this.radius에 레디우스를 주는 게 아니라 3.0을 직접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 이 객체에서는 c2 객체에서는 레디우스 값이 3.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방금 봤던 객체 생성 코드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스턴스 생성이 맞겠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적절한 타입의 같은 클래스요. 변수에 할당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스턴스의 타입과 객체 변수의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보시면 똑같이 돼요. 그렇죠. circle, circle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런 개념이 있다. 이 객체들의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 객체의 멤버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변수와 점 우리가 구조체 배울 때랑 똑같은 개념이죠.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접근 제어자에 따라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죠. 프라이베이트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는 변수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생성을 하게 되면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객체별로 따로따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건데 모든 객체가 하나의 데이터를 접근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적 키워드 스태틱을 붙이는 겁니다. 요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게 서클 클래스죠. 자 우선 클래스가 두 개 있는데 밑에부터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부터 볼 거예요. 서클 객체변수 세 개 만드는데 각각 5.0과 4.0 6.0을 집어넣어 주면서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서클 이름이 같은 생성자 메소드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죠. 위쪽에서는 두 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생략을 한 거고요. 대신에 메소드가 하나 추가됐죠. 크리에이티드 CNT 라는 메소드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죠. 지금 객체가 총 세 개가 생성이 된 거예요. C1 C2 C3 까지 해서 생성이 됐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위쪽에 보시면은 PI 라는 게 있고요. 일단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레디우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NT 라는 게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PI가 일단 들어가요. PI 값이 있는데 뭐 값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얘는 지금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지만 스태틱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객체에 다 있는 애예요. 얘도 PI가 있는 거고요.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는 반지름 값을 집어 넣을 건데 객체를 생성하면서 집어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4.0, 6.0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값을 넣어놓을까요? 3.14159 여기도 3.14159 여기도 3.14159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객체 자 그런데 생성자를 자세히 보면 반지름을 집어 넣는 것 다음에 현재 CNT 값을 1씩 증가시키는 이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CNT가 뭔지 봤더니 정수형 변수인데요. 일단 프라이베이트가 붙어 있고요. 어쨌든 여기 안에서 작업하는 건 다 프라이베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스태틱이 붙어 있단 말이죠. 스태틱이 붙어 있으면 다른 PI나 레디우스처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클래스 별도 영역에 CNT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이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CNT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서클이라고 봤을 때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CNT가 1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1을 만들 때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2가 생성됐을 때는 2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C3가 생성될 때는 3이 될 거예요. 계속 1씩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고 있냐면 C1.createdC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C1에 있는 이 CNT 메소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출력할 때 뭘 출력하고 있냐면 ThisCN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CNT가 안 붙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클래스 안에 있는 CNT니까 명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CNT는 여기에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겁니다. ThisCNT라고 해서 이 객체 안에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위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CNT를 불러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은 C1에 해당하는 메소드만 호출을 했지만 C2로 C3로 호출을 했어도 똑같은 데이터를 출력하게 될 거예요. 이게 스태틱의 특징입니다. 그럼 구분이 되셔야 돼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상속의 개념인데요. 상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개념이죠.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상위 클래스가 있고 하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는 대부분의 속성을 하위 클래스에게 상속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개념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에 하위 클래스는 상속받은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포함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가 상속을 받는 방법은 이 익스텐지 키워드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사용하거나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재정의가 바로 이 오브라이딩입니다. 오브라이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상위 클래스와 동일한 메소드명과 동일한 매개변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좀 올려서 이걸 그대로 이번에는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좀 먼저 볼게요. 에스프레소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아메리카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아메리카노 옆에 익스텐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클래스를 아메리카노가 상속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순간 이 두 가지의 멤버는 아메리카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라는 변수 하나가 있지만 아메리카노는 워터라는 변수랑 에스프레소를 둘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소드 오브라인딩 볼게요. 위쪽에 레시피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보면 에스프레소가 몇 밀리터 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름은 똑같아요. 에스프레소랑 물의 용량을 출력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다시 바꿨는지 아니면 새로운 메소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라인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이 라인이 같으면 얘가 지금 재정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제 호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스프레소 타입으로 에스프레소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아메리카노 타입으로 아메리카노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레시피를 호출하고 있죠. 에스프레소는 이놈이 실행될 거예요. 하지만 아메리카노는 이놈이 아니라 상속을 받긴 했지만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에스프레소만 출력이 될 거고요. 용량이.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레시피는 에스프레소와 물의 용량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 공통적인 부분을 재정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위 클래스 만의 객체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객체의 대부분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딩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할 수도 있다고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추상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는 상속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상 클래스의 개념. 우리 추상화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데. 클래스의 체계적인 설계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데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언부만 있고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추상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포함을 시키면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지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만으로는 객체 생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상속된 클래스에서도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은 그 역시 추상 클래스가 된다. 때문에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추상 클래스는 각각의 하위 클래스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기능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와서 추상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구현하면 됩니다. 메소드의 구현부를 생략하면 되고요. 상속받은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같이 좀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shape 클래스가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앞에 추상 클래스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추상 클래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놓고 아래쪽에 보니까 void draw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콜론이 찍혀있어야 중괄호가 없고 그리고 앞에 abstract 키워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 메소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 shape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애들이 클래스가 두 개가 있죠. circle과 rectangle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draw라는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버라이딩이 필요한 추상 메소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ircle과 rectangle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놓고 아래쪽에 코드를 보면 circle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 객체를 또 하나 생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circle의 이름으로 rectangle의 이름으로 draw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ircle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립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ectangle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그립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추상 클래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래놓고 똑같이 호출해도 똑같이 나와요. 원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립니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굳이 추상 메소드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게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클래스 간의 구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편하게 한글로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요 a라는 학생의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학생의 클래스가 있고 c라는 학생의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공부를 한다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은 수학공부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의 학생은 국어공부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c의 학생은 영어 공부라는 영어 학습이라고 해볼까요? 학습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다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은 같지만 구현한 내용은 달라도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짜보자면 a, c1,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는, new a,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c1 이름으로 공부를 한다는 걸 출력해보려면 c1.수학공부,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b 형태로 한다고 하면 b까지만 해볼게요. c2 한 다음에 new b, 객체 생성하고요. c2의 이름으로는 국어공부,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죠. 기능의 이름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객체별 기능들의 이름, 메소드죠. 메소드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고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기능 이름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상클래스를 만들어서 애초에 시스템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추상클래스의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상클래스가 위쪽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추상해놓고 여기에서 공부라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스템적으로 공부라는 메소드를 다시 구현을 해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되죠. 물론 내부적으로 얘는 수학이고 얘는 국어고 얘는 영어겠지만 어쨌건 간에 같은 이름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강제성을 띄게 돼요. 이게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호출을 할 때도 개발자들은 이렇게만 같은 이름으로 호출을 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형태로 펼쳐지겠죠. 이 개념이 추상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를 잡고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추상클래스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추상클래스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둘 이상의 상위클래스를 상속받는 걸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상위클래스 A,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위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죠. 하위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X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놈의 요소를 다 이렇게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C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C라는 클래스 안에 별 모양의 멤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별을 쓸 수가 있고 얘도 별을 쓸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상속받은 얘도 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건너온 별을 쓰게 되는 건지가 모호해지죠. 이게 부작용이에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건네받은 건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추상 메소드가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이러면 추상 클래스고요. 모두가 다 추상 메소드면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구분되시죠? 다음에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상속 자체를 안 받아요. 다중 상속의 부정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다중 상속의 장점은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서 보면, 상속은 기존 클래스의 속성을 확장하는 개념을 가지지만,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확장된 클래스로 기능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다형성의 개념이에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클래스라는 이름 대신에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익스텐즈라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임플리멘치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속을 받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확장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의 객체 변수에 할당을 해서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2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제가 보기 편하게 따로 복사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드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가 두 개 있어요. 인터페이스 커피라는 인터페이스와 쿠키라는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붙어 있고요. 추상 메소드죠. 드링크 커피라는 메소드와 eat 쿠키라는 메소드가 미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카페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지가 아니라 임플리멘츠라고 되어 있죠. 임플리멘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다중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 콤마, 쿠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카페 클래스에는 세 가지의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드링크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제정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at 쿠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쿠키 인터페이스에 있는 eat 쿠키 추상 메소드가 제정해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그 다음에 talk라는 메소드는 그냥 카페 클래스 자체의 메소드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카페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놓고 오른쪽 코드로 넘어옵니다. 카페 타입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 k라는 애는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기능과 쿠키를 먹는 기능, 대화를 하는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k라는 객체의 이름으로 드링크 커피, eat 쿠키, 그 다음에 토크까지 해서 총 세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객체를 커피 타입 변수에 담겠다라는 겁니다. k는 원래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드링크 커피 기능만 존재하는 커피 타입의 객체 변수에 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인터페이스에 명시되어 있는 드링크 커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드링크 커피는 가능한데 eat 쿠키와 토크는 실행이 불가능해져요. 원래 없는 거랑 있는데 불가능해지는 거랑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k를 이번에는 쿠키, eat 쿠키만 가능한 쿠키 타입의 변수에 담아요. 자, 그러면 k는 세 가지 기능이 가능한 친구인데 이 x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eat 쿠키 말고는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코드를 왜 작성을 하게 되는지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말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멤버 요소를 제한할 수 있다. 요정도 개념만 인지를 하시고 해석만 가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정도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라는 개념만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종료가 되게 되는데 예외 처리는 이 멈추거나 종료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예외를 해결하는 별도의 코드를 구현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한다고 치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 잘못 입력했다고 프로그램이 꺼지면 그 게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뜨죠. 이걸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괄호를 잘못 쓰거나 함수명에 오타가 있는 문법적인 부분 때문에 실행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문법 오류라고 해요. 문법이나 표현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도치 않은 작동이나 입력, 오타 같은 사용자가 오타를 입력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외라고 합니다. 오류와 예외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외를 식별할 영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예외가 자주 발생하는 코드를 보완해준다라는 개념이 예외 처리라는 개념이에요. 전체 코드가 아니라 영역을 잡는다고 되어 있죠. 그 영역을 잡는 블록이 try-catch 블록입니다. try-blog으로 감싼 코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blog의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되죠. try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 코드가 쭉 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catch-blog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실행할 부분이 필요하면 이 finally 부분에다가 코드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예외 처리에 대한 코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try-catch의 finally가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